파워 인터뷰 코로나19로 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아니라 엔데믹 풍토평화돼서 우리의 일상과 함께 가야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 여러 가지 자료, 정보 이용율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수입이 수업이 도입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영상도 이용하게 되고 또 파워포인트를 작성할 때 참고를 하고 인용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님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어떤 기관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진주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경남 진주요?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 관련 이런 업무들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작권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진주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먼저 저작권이 위원장님. 우리가 많이는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저작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정말 단칼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단칼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용어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하나입니다. 그중에 저작재산권은 음악, 미술, 영화와 같은 예술이나 문학, 학술 등의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는 독점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이게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재산권적인 성격도 있고. 저작권. 또 저작자는 사람이 창작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부여되는 인격적인 권리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송창식이다. 그러면 와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으면 그 노래에 대한 작사, 작곡을 했으면 권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가 재산상의 권리 또는 사회적인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작권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또 제가 더 궁금해지는데 우리 채병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어떤 계기로 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게 되신 건지요. 저는 이제 저작권 쪽 정책 업무를 우리 정부에서 오랫동안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장면부터 저작권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또 저작권 전문가로서 저작권위원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또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을 거예요. 저작권 관련 궁금증 관련해서 문자 주시면 또 선정해서 추가적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 뭐야 궁금했는데 그러면 채병구 위원장님과 함께 궁금증 풀어드리고요. 샷구구 칠칠로 궁금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단문 100원의 정보역력을 보냈는데 8766님 여기는 진주예요. 그냥 반갑네요 진주가. 진주 생활 이제 위원장님이 익숙하신 거죠? 진주 건지가 이제 한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좀 많이 넣으셨네요. 아직도 조금 이렇게 듣기에 뭐랄까요 조금 거칠다 하는 느낌은 있는데 이제는 많이 사랑스럽다는 느낌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사랑한대회 진주 사랑한대회 되신군요. 자 내일이 또 유네스코가 선포한 세계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세계책과 저작권의 날이 명칭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세계책과 저작권의 날은 무슨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내일이 4월 23일이죠. 4월 23일이 세계책과 저작권의 날인데요. 이건 이제 유네스코가 정한 말입니다. 유네스코가 1995년에 출판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서 저작권 제도와 이를 통한 지식제도권의 보장 이런 것들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지정을 했고요. 이게 아마 유례는 아마 스페인의 축제에서 유례를 했는데 책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꽃을 선물한다 이런 유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우리 영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매체들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은 아직도 지식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어서 독서문화진흥이라든가 출판 문화의 진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계책과 저작권의 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페인 말씀하시니까 성경만큼이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세르반테스의 본큐호텔. 그렇습니다. 이 책도 스페인이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작권위원회에 지금 궁금하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저작권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서 우리 문화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국내 최초의 저작권 주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저작권과 관련된 이런 분쟁, 권리자들 간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이용자와의 어떤 관계에서 분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분쟁들을 조종하는 역할도 하고 또 상담도 해드립니다. 상담도 해드리고 또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저작권에 관련되어서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게 분쟁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 저작권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저작권 관련 내용들을 잘 알아야지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해외 진출 지원이라든가 또 교육 홍보도 합니다. 교육 홍보사업도 하고 있고 저작권 관련된 정책의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 또 해외 또 이 국제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국제기구들과 또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진주 얘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 하반기쯤에 저희 이제 저작권 교육체험관 그것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진주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 교육체험관이 저작권과 관련된 일종의 테마파크 같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체험하고 느끼면서 실제로 저작권이 무엇인지 또 중요성도 깨닫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그런 시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진주강길에 또 우리 진주냉면도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남강에 가서 우리 또 농계 기념비도 보실 수 있고. 진주성도 한번 들려보시고 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임진왜란 때의 역사 현장의 목소리도 잡혀보실 수 있고. 청취자분들이 많은 또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질문을 여쭙지 않을 수가 없네요. 위원장님 0055님께서 저작권은 최고 몇 년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우리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미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를 하고 또 그 권리 보호를 통해서 저작자의 권리뿐만이 아니고 이게 저작권이 또 많이 활용이 되어야지 우리 문화와 사람이 다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작권이라고 해서 이게 평생 언제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저작자 생애 동안 그리고 사후 70년 동안만 보호가 되도록. 사후 70년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공유 저작물이라고 해서 누구나 그 저작물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종류로 영상도 있을 수가 있고 노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음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종류별로 저작권이 유지되는 기간이 달라집니까 저작권의 종류별로는 기간이 특별하게 달라지지가 않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런 문화예술 창작에 관련되어 있는 저작물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편집 저작물은 조금 보호기관이 조금 다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5년 동안 보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저작권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법 이래서 일반인들한테는 법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권리를 창작자가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내용은 또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배종찬 선생님께서 책을 한 권 쓰신다 하게 되면 일단 책을 쓰는 그 과정에 예를 들면 우리 책은 저작권은 조금 특허권이나 실용신한 지적재산권에는 그런 산업재산권도 있고 저희들처럼 문학학술에 관한 저작권도 있는데 책을 쓰는 경우에는 특허권과 달리 특허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지 그 권리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책을 쓰시는 경우에는 그 책을 써서 출판하는 발표하는 그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을 합니다. 등록이 아니라 발표군요. 그래서 이걸 권리 발생이 무방식주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무방식주의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을 하지만 저희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 등록을 하시면 일정 부분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저작자로 추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법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리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책의 내용이나 내 노래의 일부분을 표절을 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작권을 침해하면 침해 대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배타적 권리이고 다른 사람이 나의 저작물을 이용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제조도 가해질 수가 있고요. 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우리가 이런 뉴스를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가령 아주 유명한 가수가 사망을 했을 때 이 저작권료가 배우자한테 넘어간다 아니면 자식한테 넘어간다 이걸 가지고 군쟁이 일어난다고 또는 저작권을 언제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전이든 사후든 넘겨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도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배타적 재산권이죠. 그러니까 어떤 토지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개념의 배타적 권리이니까요. 일종의 상속 대상자가 되면 상속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도 받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권리를 저작권을 다른 분에게 양도할 수도 있는 거죠. 상속과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거는 이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052님께서는 인터넷이나 sns에서 사진이나 글을 내 폰에만 저장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작품일 수도 있는데 내 폰에만 저장을 해서 다른 데 공표 안 하고 나만 보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우리가 왜 정말 좋은 시가 있으면 그 시를 내 폰에만 이렇게 옮겨 담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 취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적 이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혼자서 그것을 보고 즐기겠다 감상하겠다 하는 것은 저작권 취미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사진 다운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어떤 영상을 만든다든가 또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신다든가 sns에 다시 올리신다든가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할 때는 저작권 이용 허락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문제 안 되겠지 생각하고 한 행동인데 이게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례를 제가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일본의 사례인데요. 요즘 보면 유튜브에도 많은데 영화 이렇게 여러 편들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영화 편들 중에 주요한 영화 다섯 편 여섯 편 이렇게 그걸 편집을 해서 합축을 해서 요약하거나 줄거리 설명을 해서 이거를 영상 리뷰 영상이다. 영화 리뷰 영상이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기예요. 인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판례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장편 영화 다섯 편을 무단 편집을 해서 장편 영화당 10분 동안에 편집을 해서 요약을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저작권 침해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긴 장편 영화를 단지 몇 분인데도. 줄여서 그 이유는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일종의 리뷰 영상을 만들면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영화를 제작한 분들의 어떤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광고도 그렇습니다. 광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인이 해당된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위원장님 그건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실컷 자기의 내용으로 콘텐츠를 구성을 했는데 배경음악이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이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음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배경음악을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경음악도 저작자들이 다 권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음악을 쓰실 때에도 사실은 배경음악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사전 이용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음악저작권협회라고 해서 일종의 음악저작권에 대해서 따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통합적으로 허락을 해 주고 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에 문의를 하셔서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재미있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많은 의견을 보내주겠는데 미처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고도 흥미진진한데 끝으로 시간이 한 20초 30초밖에 안 되는데 한 25초 정도만요. 앞으로 최민국 위원장님이 이끌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사실 이 콘텐츠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류 우리 콘텐츠도 보다시피 세계 시장 세계 주류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통계만 봐도 우리 저작권 분야의 이런 무역 수지가 실제로는 24.5억 달러 흑자를 달성을 해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류 콘텐츠가 제대로 해외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고요. 앞으로는 특히 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각국의 정부들하고도 국제기구 단체들하고도 네. 위원장님.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후 30분 정보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